사실 원래 소민이였는데 저는 소민은아 아 저는 소민입니다 소민이 누나 왜 이렇게 이뻐요? 어? 3년차이네? 제풍 동거 소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나 케이스인데 케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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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세요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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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런거 좋아하냐? 나도 할 수 있어 이 새끼가? 이 새끼가? 아저씨 맥uvi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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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cream you scream we all scream for ice cream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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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과 따라다 마치 꿈같이 unhappy Like ice cream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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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ll뉴 소민은아 나도 봐. 배그폰도 말해야 하고 배그포니스 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좀 힘든다. 섹시하게. 진짜. 아니요 사실은 사실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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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윤씨 아 동윤이라고 하기로 했어 네 나 이뻐 나의 품은 괜찮아요 나의 품은 괜찮아요 몇 살이세요? 저는 어? 5년 차이 어? 5년 차이 어? 5년 차이 5년 차이 8년 차트 1년 5년 2년 5년 10년 저기 지금 너도 저비 어색 연애하고 싶지요. 연애하고 싶지요. 성질거래부터 붙여. 어허 별로 안그런데 어허 별로 안그런데 저랑 촬영할 때 진짜 말도 안전 스케줄이었는데 화 한 번도 안했습니다. 아잉협이 이상형이 누군요. 아잉협이 이상형이 누군요. 나정 성민이. 영남. 나정 성민이. 영남. 성민 언니라고 하잖아요. 혹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퀴셨나요? 야 이 새끼 했다 형. 근데 원래 이상형이 그렇게 해줄 말이 있어. 몇 시간만에 버티가 오른데 안자. 널 보면 생각나는 안사람이야. 처음 너를 본 어느 날 햇살처럼 운명처럼 나를 바라보던 아름다운 그날의 한 사람 널 보면 어두웠던 달빛 내린 겨울밤도 수 없는 별빛들로 투명하게 변한 꿈같은 사랑 아직 모를겠니 늘 나를 바꿔주는 너 네가 있어 행복하다 라라라라라 너 왜 이렇게 이뻐요? 라라라라라 오늘 따라서 보고 정민 누나를 안 믿었던 거야 오마이 너 왜 나를 안 믿어 용하야 나를 안 믿어 용하야 나를 안 믿어 용하야 지가 맥질이잖아 어때요? 맥질이 맞아요? 아 진짜 야 우리는 동룍 공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